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2년 9월 23일 금요경마 제주 부산 실전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지난 한주 안녕히 보내셨습니까 오늘 금요경마 진검다리 예상방송이 평소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내일 경마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분을 만나느라고 조금 시간이 늦었습니다 조금 도움되는 내용으로 촬영을 하려고 만나고 늦게 시작을 했네요 오늘 9월 23일 금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제주 278 제주 278 부산은 2368 그 중에 메인 승부가 후반부에 들이 있습니다 제주 7경주 8경주 부산 6경주 8경주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벌써 어제부터 많은 분들이 문자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지만 현금 문자 신청은 하루 전에 늦은 밤에도 괜찮고 새벽도 괜찮으니까요 하루 전에 입금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입금자 성함 꼭 부탁드립니다 9월 23일 금요경마 예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설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레이팅 25점까지고요 이번 제주 2경주는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 쇼프레시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던 그런 경주입니다 레이팅 25점 900m 이번 항해라는 마필이 아마 현장에서 인기 대가리가 팔릴 것 같은데 뭐 좋습니다 다 좋은데 부담 중량이 좀 늘어났고 경주거리도 좀 늘어났고 선행을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2번 게이트의 조건은 좋아졌지만 이 안쪽에 있는 1번만 누마루도 빠르고 거기 외곽에 6번 레옹도 빠르고 8번 대천봉도 빠릅니다 그래서 자 이번 경주 2번만 항해 뭐 현장에서 주로가 빠르게 흘러간다면 2번만 항해를 좀 더 세게 읽어줄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1경주 흘러가는 걸 보고요 제가 어제 조철 스타일 쇼프레시 라이브 방송을 했었죠 오늘 거 제주 부산 예상 방송을 어제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 조철의 쇼프레시 방송에 보시면 이번 제주 2경주 자세하게 풀어놨고요 하나짜리 한 놈 어떤 놈을 노린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그 놈 제주 쇼프레시를 참고하시고 내일 현장에서까지 별 이상이 없으면 중배당으로 한 방 시원하게 코를 뚫고 가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였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경마는 2경주 7경주 8경주라고 했죠 이제 제주 메인 승부 7경주가 들어갑니다 제주마 4등급 100m 레이팅 60점까지고요 자 이번 경주는 찍어먹기 승부처로 들어가는 메인 승부입니다 예측권 20장 찍어먹기 승부의 포인트는 불안한 인기 마필드를 싹 꺾어내는 거죠 빨갱이들 달래달래 달고 들어가면 먹을거리가 없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먹기로 들어가는데요 자 이번 경주 대가리는 6번마 제주정복이죠 6번마 제주정복 6번마 제주정복 전현중 기수가 전현중 기수가 직전 경주에 승부전 맞아가지고 아쉬움을 좀 남겼던 그런 마필입니다 착수는 4차기였지만은 착차가 별로 없었던 그런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 6번마 제주정복 다른 마필들 제끼고 자 일단 전현중 기수가 이거 선행출하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6번마 제주정복 자 이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후차권에도 상당히 혼전으로 한 대여섯 마리가 팔일 것 같은데요 6번마 제주정복을 놓고 이번 경주 여러분들께 찍어먹기 아마 때리고 받치기 두 방 정도로 제가 좁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박성광의 이 2번마 제3군 직전 경주에 부담이 좀 늘어나니까 조금 버거운 모습을 보였었죠 이번 경주 부담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됐을 거고요 자 이게 임명장이라는 마필도 착수는 5차기였지만은 착차가 없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4번마 명작품도 최근 연속으로 추입으로 승부를 하고 있어요 자 이다영이보다 이성민이가 그래도 추입마 때리고 올라오는 건 좀 더 낫겠죠 4번마 명작품 거기에 뭐 9번마 정성스타버 직전 경주 문현중 기수가 조금 아쉬움 남겼던 착차 없었던 그런 경주 그런 경주죠 마지막으로 7, 8대 1이라는 마필도 승군전 맞았고 김준호가 타고 있습니다만은 슬금슬금 외곽으로 갈고 넘어가면 배당할 수 있는 마필이 11번마 7, 8대 1까지 요번 경주 뭐 이놈 저놈 후차권에서 팔리는 놈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자 제가 요 위에 레이스포인트에 올려놨죠 불안한 인기맛 빌드를 싹 꺾고 6번마 제주정복 자 요놈을 쌍복 대가리 넣고 자 후차 찍어먹기 깔끔하게 주력 한방으로 갖다 꽂을 테니까 제주 7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승부입니다 첫 번째 상황가 시원하게 한방 날릴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제주 8경주입니다 제주마 3등급 1110m 자 레이팅 61에서 80점까지죠 우리 두 번째 메인승부는요 혼전입니다 현장 가시면 대가리 마필이 뭐 어떤 놈인지 모르게 그렇게 팔릴 것 같은 경주인데요 자 요건 8경주가 좀 복잡합니다 아마 중간에 있는 마필들 3번마 명성여걸 4번마 더 빠르게 5번마 멘탈 6번마 제일강산 자 요렇게 최근 좋은 모습 보였던 3번 4번 5번 6번 3번 4번 5번 6번 자 요정도로 팔릴 것 같고 직전에 인기마필로 팔렸던 1번 아라우뜸도 그렇고 2번 흥국강타도 그렇고요 충분히 해볼만한 그런 편성에 만났습니다 거기에 외곽에 10번마 푸른 물결도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직전에 외곽돌면서 늦춥으로 올라왔는데 끝걸음이 상당히 날카로웠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요정도 안에서 여러분들께 달러박스 대가리도 하나 있고 한방으로 때린 상암갓짜리도 하나 있는데요 3번 명성력을 4번 더 빠르게 5번 멘탈 6번 제일강산 거기에 외곽에 10번 푸른 물결 안쪽에는 1번 2번이죠 아라우뜸과 흥국강탈 까지 추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미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 상당한 혼전성 경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 8경주는 어 조철의 달러박스는 이미 와 있다 자신있게 대가리 승부가 나와있기 때문에 요번 경주는 딴 넘은 몰라도 조철의 달러박스는 대가리가 와 있다 예 좋은 결과가 요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제가 위에 요 천만원 돈 찾아가시라 그랬는데 야 요번 8경주에 여러분들 시원하게 좀 항구를 하셔가지고 돈 좀 찾아가십시오 자 8경주 자신있게 한번 뺄테니까 현장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제주 어 8경주까지 제주교차 살펴봤고요 부산은 2368이죠 2368 초반에 2개 중후반에 2개 자 2경주 3경주 6경주 8경주입니다 2 3 6 8 자 먼저 오늘 부산경마 첫번째 승부처 부산이 2경주입니다 네 국산유권 1000미터 별정 A형 2세 오픈이죠 자 이번 경주는 역시나 제가 어제 조철의 수요 프레쉴라이브에서 설명을 드렸던 그런 경주입니다 구만구만한 신의 마필들인데 5번마 서던조이 를 놓고 갑니다 5번마 서던조이 아마 현장에 가면 1번 나이스 푸스움부터 2번 베스트 듀오 3번 원더풀 엔더버 5번 서던조이 그 다음에 1억원이 넘는 마필 7번 바람바람까지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직전경주에 나름 센편성에서 뛰었던 4번마 닥터쿠쿠까지 어떤 놈이 들어와도 이거 할 말이 없는 혼전입니다 제가 어제 수요 프레쉬에서 이 5번마 서던조이는 대가리다 말씀을 드렸죠 뭐 선행을 가면 가장 좋고 선행을 못가도 선입전개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불안한 인기 마필들 두 마리 말씀을 드렸고 때릴만한 마필을 한 두세 마리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중에 주력 한방 짭짤한 배당자리가 있기 때문에 주력 때리고 받치기 아마 한 두 방 정도로 좁힐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5번마 서던조이는 대가리가 왔고 거기에 찍어먹기 두 방이면 되겠다 첫번째 승부처 부산 이경주 5번마 서던조이 놓고 깔끔하게 때리고 받치기 두 방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번째 승부처 이경주였구요 자 바로 두번째가 연타로 삼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600 별정 A형 자 부산경자는 부산경부하는 두개 초반 승부가 두개 다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1600 중거리 경주죠 별정 A형이구요 연령 오픈입니다 육군 똥말들 경주에요 육군 똥말들 경주 그중에 이거 삼경주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다 못 드린 것 같아요 맞아 2경주까지 모여드렸죠 어제 시어프레시에서 그리고 삼경주는 뭐 그렇게 센 말은 아니지만 2번마 선샤인스타가 편성을 잘 만났습니다 거기에 늘어난 경주거리도 불리할 거 없고 뭐 꾸역꾸역 선입전개하는 그런 마필인데 자 육군은 벗어날 마필이다 훈련이 그렇게 세지는 않았습니다 살살 컨디션 조절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박재희 기수 뭐 한센자마죠 조기 성숙형입니다 한센자마는 초반에 하위군때 성적을 잘 내줘죠 그래서 마주들한테 인기가 있는데 자 2번마 선샤인스타 뭐 요거 보니까 예전에 이병헌인가요 미스터 선샤인인가 드라마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상대 마필들이 워낙 덜덜하다 2번마 선샤인스타를 대가리로 믿고 어 들어가는데 예 이경주 와 마찬가지로 자 요거 아마 백길이 까지 갈 것 같은데요 불안한 인기마가 또 하나 있고 째려볼 마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도 현장에서 아마 앵간하면 때리고 바치기 한 두 방 많아봐야 세 방이죠 항상 요런거 찍어먹기는요 자 부산 삼경주 찍어먹기 화면이 나가야 되는데 부산 삼경주는 2번마 선샤인스타를 놓고 불안한 인기마 필드를 꺾고요 깔끔하게 찍어먹기 완짱 특장으로 깔끔하게 항구로 하겠습니다 부산 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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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가 승부 들어갑니다 육경주와 팔경주 두개인데요 먼저 부산 육경주입니다 국산 4군 1400 별점 B0 레이팅 50점 까지구요 요거 부산 육경주도 아마 오늘 9월 23일 전체 경주 중에서 교촌이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요번 경주는 현장에서 뭐가 대가리가 없습니다 전부 팔리는데 1번마 할로윈 파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2번 함양은산삼 자 2번 함양은산삼도 팔리고요 거기에 4번 5번 6번 오르다 그린치타 6번 라인브레이커도 이거 많이 팔리게 생겼습니다 라인브레이커도 많이 팔리고 거기 외곽에 8번마 한센이천 최근 2연승 때리고 있는 8번마 한센이천 거기에 9번마 청담드라이브 직전에 아쉬운 3차기였죠 마지막으로 10번마 퀸 엘리까지 상당한 혼전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이런 혼전인데 조철의 눈깔에 딱 뛰는 대가리가 한 놈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 이번 6경주 메인승부는요 아마 현장 가시면 배당판이 붕 떠있을 겁니다 붕 떠있고 대끼리 최소 배당도 글쎄요 한 8배 10배는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가리만 잘 잡으면 이번 경주는 무조건 항구라 하는 경주다 이미 조철의 눈에 딱 꽂아온 이미 너는 결승선에 달이 걸쳤다 대가리가 한 놈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믿는 대가리를 놓고 하나짜리에다 갖다 또 한 방 시원하게 갖다 조지겠습니다 무조건 기본 배당이 받쳐주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대가리만 잘 잡으면 이것도 항구라 찬스가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인승부 육경주 현장예산 꼭 참고하셔가지고 조철하고 함부로 하시자구요 육경주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 마지막으로 부산 8경주입니다 국산 3군 1,600 핸디캡 레이팅 65점까지 자 요거 마지막 메인승부는 음 그냥 돈 찾아가면 되겠다 요것도 육경주와 비슷한 그런 편성인데 아까 육경주는 혼전이었구요 자 요거 8경주는 지복마필드 접전입니다 8경주는 지복마필드 접전인데 육경주는 혼전이고 요거는 접전이라는 얘기죠 음 3군의 1,600 경주거리가 변수가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뭐 1,800에서 1,600으로 내려온 애도 있고 1,400에서 1,600으로 늘어난 애도 있고 자 2번 캐치더스카이 김영민 마방에서 직전 경주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죠 그레이트 댄스하고 오렌지 게라지하고 두 놈이 들어오면서 캐치더스카이 너무 늦게 올라왔어요 발주가 좀 너무 늦었어가지고 요번에 1,800에서 1,600으로 경주거리를 줄였는데 자 글쎄요 얘는 줄어든 경주거리가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3번마 플랫베이브 플랫베이브 자 국산 3군에 올라와서 조금 정체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요번에 다실바 기수가 다시 한번 호흡을 마치면서 21조 민장기 마방에서 최선의 승부카드를 내밀은 그런 마필입니다 6번마 운주 히어로 역시도 운주 히어로 자 이게 승군전 맞는 마필인데 덕분에 5킬로가 감량이 됐죠 2착 승군으로 해가지고 직전경주 이것도 이게 발주가 좀 가끔 뭐 기립발주도 하고 늦발도 하고 그러는데 직전경주에 발주가 늦었어요 발주가 늦어가지고 인기 대가리 팔리고 2착으로 갔다 올라왔는데 이게 맘만 먹으면 선행까지 가는 마필입니다 순발력도 있고 KRA컵 마일즈도 나갔었고 대삼경주 큰경주에 많이 나갔습니다 마일즈에도 나가고 더비에도 나가고 그만큼 이 6번마 운주 히어로 강성마방에서 기대가 큰 그런 마필이니까 이거 6번마 운주 히어로도 가능하구요 부담중량을 덜어낸 7번마 갤런트 워리어도 눈에 띄죠 이거는 16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가 상당히 유리한 마필입니다 부담중량도 좀 줄었고 유연명 기수가 앞선 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선행을 얼만큼 편하게 가느냐 아니면 앞선에 경합을 안고 붙어 가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9번마 닥터페이스 역시도 상당히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는 마필인데요 서승훈으로 바꿔놨습니다 직전경주 서강주 기수가 인기삼이 팔리고 앞선에 가다가 좀 무너졌는데요 부담중량이 좀 올라간게 찜찜하지만 그래도 서강주보다는 서승훈이가 앞선전기에 빨리 서두르라고 주문을 한 것 같습니다 백광열마방에서 외곽게이트라는게 조금 걸리지만 기본능력은 대가리와도 이상할게 없는 그런 마필도 9번마 닥터페이스고요 요정도 마필들 안에서 뭐 출주도 수는 12마리지만 이놈 꺾고 저놈 꺾고 하다보면 몇마리 남질 않습니다 요거 부산 8경주도요 뭐 대가리가 분명히 요것도 나와있습니다 대가리가 나와있고 후차권 한 두세 마리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 우리의 달러박스 대가리 아마도 현장에서 좀 안팔리고 덜팔리고 할건데 뭐 바람이 좀 많이 불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뭐 조철에 또 달러박스 메인승부 자 이렇게 해서 9월 23일 금요경마 조철에 진검다리 실전배팅 진검다리 예상방송 모두 마쳤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말씀인데요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자 요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해 놓으시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입금자 성함 꼭 조철에 핸드폰에 남겨주시고요 뭐 새벽에도 상관 없으니까요 새벽에도 입금이 가능하고 문자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공지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9월 23일 금요경마 조철에 진검다리 승부처 제주경마 2경주 7경주 8경주 부산경마 2,3,6,8경주 자 그중에 메인승부가 7경주와 8경주 제주고요 부산은 6경주와 8경주 자 요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9월 23일 금요일 조철에 진검다리 실전배팅 예상 모두 마치고 자 여러분들 좋은맘들 되시고요 구독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면서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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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